50여 회 최다흥시만청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에 있었던 토익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그리고 또 이 질문 별로 없으면 파트2 바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파트2는 이번에 어려웠어요. 11월 12일에 파트2 난이도 투표에서 리스닝 꽤 어렵다고 평을 해주셨고 11월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뭐 12일 날 시험 보고 문제들 뭐 또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고 시중 후기 틀려서 틀린 거 영상 찍고 그 후기들 틀렸어요. 제가 맞아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그 영상 많이 보시고 공유하세요. 다 쓸고 뭐니 고쳤대. 뜨끔하죠? 아무튼 반가워요. 그리고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은 다 받고 투에 집중하도록 하겠어요. 지난번에 투가 어려워서 시험 문제 질문은 언제든지 해주세요. 11월 12일 거 그리고 19일에도 시험도 26일에도 시험이 3번이나 있는 토익시험을 그렇죠. 저한테 시험 보냐고 묻지 마. 계속 보니까 보고 이제 시험 방송도 계속 하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세트부터 가겠어요. 파트 2를 세 번째 세 세트나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왔네. 우리 세종사이버대 수강생들. 120명인데 몇 명 와서 아까 단체 메시지 다 보냈는데 여러분이 저의 힘이에요. 알았죠? 19일 26일 시험 보시는군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자 그러면 또 뭐 몰라요. 뭐 1회 정도 과외받으러 오셔도 돼요. 요새 그런 경우가 좀 어쩌다 있어요. 뭐 이제 아무튼 제거는 나중에. 자 그럼 파트 2 첫 세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처음 문제 틀어드리겠어요. 네. 의문사 의문문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늘 세사대 친구도 많이 와줬네. 땡큐. 고맙고. 오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미녀 게스트가 없어도 미녀 게스트가 없어도 우리 방송이 이제 엄청나게 잘 된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입증에 보여주세요. 뭐 어차피 독거다이야. 혼자 잘해야 돼. 자 들어보죠. 이 장비 요청을 결국 누가 사인해야 되지? who has to sign this equipment request? 네. 후죠. A. the head of the department. 네. 부서자의. the head of the department. 이게 답이고. what a disappointment. 이제 얼마나 큰 실망인가? at the end of the day. when에 대한 대답이죠? by the end of the day. 네. 그래서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가겠어요. 두 번째 문제 잘 들어주세요. number 8. why was the product launch postponed? A. because we have to do more test. B. I brought my lunch from home. C. about 15 samples. 세사대 학생들은 채팅 좀 참여해봐. 뭐 좀 와야 힌트를 주지. 기말고사 힌트 준다 그랬는데 몇 명 왔나 알아야지. 몇 명 왔나 확인해 보겠어요. 채팅에 참여하세요. 자 우선 8번입니다. 왜 제품 출시가 연기되었죠? 왜? 왜 제품 출시가 연기되었죠? 왜 제품 출시가 연기되었죠? because we have to do more testing. 이 검사를 많이 해야 돼서. why because는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죠. 그죠? because we have to do more testing. 정답. I brought my lunch from home. 집에서 점심 가져왔다. about 15 samples. 약 15개의 샘플.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어요. 열심히 테스트도 하세요. 공부해야 돼. 저도 요새 뭐 잠원, proverbs 그거 저 영어선경으로 가끔 듣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인생을 이렇게 들으면서 해도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주시는 분들의 기를 받으면서 이제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No. 9. What flavor of ice cream did you buy? A. I got the vanilla. B. Yes, at the supermarket. C. They seem nice. 토익과의 하는 분들이 계신데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어요. 근데 시험 끝나고는 다 힘들어해. 난 20대는 안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20대도 시험 끝나고 힘들다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시험 보고 이제 정리하고 또 다시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번 주 열심히 해서 이번 주말에 좋은 결과가 나오시기를 바라겠어요. 들어보죠. What flavor of ice cream did you buy? 어떤 맛의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What flavor of ice cream did you buy? I got the vanilla. 바닐라 맛이요. I got the vanilla. 정답. Yes, at the supermarket. 뭐 예스가 안 되죠. 의문사 의문 문요. What about 샤기 전에 슈퍼마켓에서 Yes, at the supermarket. They seem nice. 이게 뭐 좋아 보인다 그랬는데 상관없죠. 다음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0 The printing station has plenty of paper left, doesn't it? A. A box of staples B. He left around three C. No, we're running low 늦게 오신 분들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 눌러줘요.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그래서 우리 방송이 이게 좀 뭐야 아프리카에서 학습이 없어졌어. 분류에서 학습이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약해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토크견방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이 안 오니까 나도 여기 강의 여러분 안 오면 안 할 거야. 가치가 없게 만들면 아예 강의 못 하겠어. 자, 그러면은 들어보겠어요. 네, 그 인쇄하는 곳이 종이 충분히 있지? 그랬어요. 이 스테이션은요. 이 테이블로 이렇게 갖춰져 있어도 스테이션이야. 이게 뭐 역이 아니라 그런 거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럴 때 한 박스의 스테이플스 스테이플스는 호치캐스 옛날 말 호치캐스 심을 가리키죠. 한 박스 약 3시쯤 떠났다 지금 모자라고 있어요. 우리 늦어지고 있을 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많지 않아요. 종이가 이게 답이죠.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자,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있어요. 이거 오늘 저 소위 독고다이 방송이야. 이 방송이 더 알차요. 헛소리 안 하고 문제 열심히 풀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세사대 학생 손 들어봐야죠. 두 명밖에 채팅을 안 하네. 두 명밖에 없어요? 이거 저 힌트 안 줘야겠는데. 이 캐피테리아 레노베이션이 언제 끝날까요? 그래서 언제? 이건 저 왼편의 첫 번째 문입니다. 김 씨 사무실이 어디 있죠? 이럴 때 물어봅니다. The first door on the left, I think. Next month, I think. 언제? 다음 달이요. 이게 답이죠. Next month, I think. 정답. 테이블 for two, please. 두 사람을 위한 테이블 주세요. 상관없죠.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일행이 일곱 명이에요. 그런 거 영작 한 번 해보세요. 우리는 일행이 일곱 명이다. 그런 말 할 줄 아세요? 어떻게 쓸까? 쓰일 줄 알아야지. 한 번 써볼게. 여기다 써야 되는구나. We are a party of five, seven, 지금 일곱 명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일행이 몇 명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알았죠? 좋아요도 안 누르고. 세사대는 알라코랑 지금 JMJ, 알라코랑 길민석님, 텅크님 이렇게 두 분밖에 안 왔어요. 120명 중에 두 명 왔어. 이거 어떡하지? 알라코랑 길민석은 자주 보이는데 저분은 막 어드벤티지 점수를 줘야 되나? 기억해 놓겠어요. 저도 뒤끝 있어. 뒤끝 있어.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 또 뭐야. 나중에 공부도 안 하고 뭐 이의신청 이런 거 안 받아요. 불필요한 이상한 소리 다 필요 없어요. 공부를 해야지. 이거는 또 들어보죠. 오늘은 새 세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어갈 거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전화로 전화 걸기 바래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전화 걸까요? 랜드라인은 이제 선이 연결된 그런 집전화죠. 당신이 할 때 알려주세요. 내용이 안 맞고. 이전 다발로부터. 배치가 뭐 한 다발을 한 다발의 바네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휴대폰밖에 안 써요. 아까 저 만점과의 라는데 요새 만점과의 부산 푼. 한 번은 금요일은 서울 올라오고 한 번은 이제 줌으로 하는데 줌도 이게 시스템이 좋아서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 투에서 선택 의문은 아닌데 단어 중복해서 정답이었던 게 있었던 것 같다고. 맞아요. 우리 수강생들은 기억력이 좋아. 그래서 고마웠어요.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요번에 그 CCC 이렇게 답이 세 개인 것도 투에 나왔어요. 그럼 이제 막 고민하잖아요. 요번에 CCC였는데 이거 알성달성한데 B냐 C냐. 그래도 C일 수 있어요. C가 다섯 개 나올 때도 있어요. A가 다섯 개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파트 2는 그래요. 파트 3, 4는 이 세 문제가 CCC 다 나오는 일이 없어요. 6도 네 문제씩 있지만 이게 세 개가 똑같은 경우 올해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 보통은 두 개 정도 겹치거나 아니면 답이 분산된다.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문제로 가시죠. 넘버 12 넘버 13 넘버 13 넘버 13 끝난 줄 알았어요. 빅민 부회장님 thank you very much. 토이몸고 도와줬어? 아, 감사. 빅민님이 이렇게 많이 써준 걸 내가 채팅을 이제 봤네. 아이, 토이몸고 땡큐. 여기 알라코 손들었고. 오늘 부회장님이 열일 하시네. 땡큐 very much. 토이몸고. 토이몸고 또 역시 잘 맞춰주시고 고맙습니다. 아이,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본 진도로 나갈게요. 13번이었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여행 경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할당이 되었죠? 이랬어요. 네, 조지가 하나 샀다. 뭘 샀는지 모르겠어. 아, 그게 우리 수익을 추적한다. 그랬고. 몇 퍼센트? 10%가 안 돼요. How much?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게. 아이, 저 알라코드 싸주고. 땡큐. 고마워. 아이, 참. 토이몸고 가셨어요? 바쁘셨는데 어디 가셨나? 저, 또 빅리님 고맙고. 오늘 되게 재밌다, 그치? 여보, 혼자 해도 참 고마워. 여러분이 그.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학습이 위기인가 봐. 내 거는 좀 뭐야. 지금 그. 저기, 지금 뭐야. 토크 겜방으로 분류해서 해. 이거 슬픈데. 학습이 거의 뭐 지금 위기야, 위기.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잘 맞추고 계신 거죠? 잘 맞추고 계셔야죠. 처음부터 들어보겠어요. 우리 친구 밴드가 오늘 밤 연주하는 거 와서 볼래? 컴 앤 씨, 컴 씨.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아, 물론 좋지. 슈어들림은 답이 잘 된다. 그랬고, 그 다음은 한 시간 이상 동안 그랬고. 정확한 매치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줬어요. 자, 그쪽 고마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채팅이 아주 뜨거웠어. 어휴, 이게 좀. 이렇게 해서. 이쪽을 빅민 어디 가신 거 아니죠? 알아줘야지. 이렇게 좀 많이 싸주셔서. 알라코, 우리 수강생도 싸주고. 토이몽고, 어휴, 바쁘신 와중에 와줘서. 땡큐 베리마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으로 갈게요. 답을 좀 맞춰보세요. 넘버 15. Isn't the health inspector coming later? A. Down the hall and to the right. B. Yes, in the afternoon. C. It met our expectations. 네, 추가 정보를 주면 정답. 이렇게 됐습니다. 어, 빅민님 땡큐.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저, 퀵뷰 뭐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또 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자, 이 문제를 또 이제 같이 보도록 하죠. 아, 그래서 이 건강검열관이 나중에 오는 건가? 그랬어요. Down the hall and to the right. 네, 홀을 따라가다가 오른편에 그랬고. Yes, in the afternoon. 네, 오후에 옵니다. 추가 정보, 오후에. In the afternoon이 오후에로 추가 정보죠. B. Yes, in the afternoon. It met our expectations. 그게 우리의 기대를 맞췄다. It met our expectations. 아, 이게, 이게, 이게 동의어가 뭐예요? 이게 이제 시험에 독해 동의어로 나왔잖아. 네, satisfied 이죠. 요번에, 그, 이런 거 있었잖아. You, listed, 여기서 침은 이제, 대균 빅 미니라 그렇게, Mr. 저 친구도 Mr. Kim이야. 그래서 이제 Mr. Kim, 그 다음에, as a reference. 자, 이럴 때, 그, a, listed에, 정답, identified, b, 자, 요거, 요거, 요단어, 동의어가 뭐였어요? 자, 여러분 요거, 요번 시험에 나왔잖아, 요거. 요거, 정답은 identified야, identified고. 아, 이, recited 안 돼요. 저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예, 그, 그래가지고, 저, 이거, H사, Y사 막 틀렸어.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 아주, 그, 마음이 불안한 사람 있잖아. 시험풍기 왔다 갔다, 그냥, 뭐, 여기저기 갔다, 막. 요, 저기, 뭐, 제일 기분 나쁜 채팅이 뭐야? 이게, 저, 토익 라이브 할 때. 이 사이트래요? 어디 건방지게, 이씨, 뭐, 나한테 이 사이트래요? 이러고 있어, 어? 저기, 헛소리하고 있어. 그런, 그런 거 되게 기분 나쁜이에요. 여러분이, 권위가 있는데, 어? 저, 저, 어, 어디서 주워 듣고, 이 사이트래요? 여기, 입을 확, 그냥, 혼낼까 보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갑자기 그냥, 기분 나쁘게 그래. 이게, 맞아요. 다 고쳤어, 거기들. 그치? 다, 다 고쳤어. 거기들, 후기, 진애들, 저, 했다가 다 고쳤어요. 그렇죠? 이걸로 고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았죠? 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럼, 하여튼,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116번으로, 16번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다시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 한 번 같이 보죠. 좀 틀려도 좋아요. 그냥 같이 올려주면 좋아요. 그 때, 누가 받아 적을 거야, 누가? 내가 할게요, 내가. 누가? 내가. A, I'll do it. There's an extra shelf here. 저기, 남는 선반이 하나 있다. 여기 있다. C, let's take the subway. 전철 타고 가자. Let's take the subway. 이거는 또 내용이 맞지 않죠. 요새 이제, 2도 꾸준히 어려운데, 그걸 이제, 이번에 좀 더 어려웠다고 느낀 학생들이 많아요. 난이도 투표를 해보니까 그랬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넘버 17, excuse me, where can I find the pet food? A, yes, that would be fine. B, at the end of aisle 5. C, I heard it's good for you. 네, 여러분이 뭐, 다 잘해 주시지만, 같이 보죠. 넘버 16, 17이죠. excuse me, where can I find the pet food? 그 애완동물용 식사, 음식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죠? 이게 레스토랑, 아니죠, 슈퍼마켓에서 하는 말이죠? excuse me, where can I find the pet food? yes, that would be fine. 어, 이거 where 했는데, yes, no, 안 되겠죠? at the end of aisle 5. 네, 다섯 번째 통로 끝에 있어요. B, at the end of aisle 5. 네, 이런 S가 발음 안 돼요. I heard it's good for you. 아, 내가 듣기로는 이게 당신에게 좋다고 들었어요, 했는데, 상관없어요. 어, 빅미님도 오고, 어, 그래요. 빅미님 땡큐,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뭐야, 알라코도 받고, 우리 그, JMJ도 줘야지, JMJ랑, 또 한 친구 있는데, 그, 저, 매번, 그, 채팅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는, 그, 수강생, 수강생이 또 한 명 있어요. 그, 통크, 통크도 저, 퀵뷰 하나 줄게, 네, 주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거는 이제, where, where를 잡아야죠. 그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도 우리, 뭐, 즐겁게, 실력을 키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umber 18. may I borrow your webcam for a video conference with my new client? A. try turning up the volume. B. no, I'm good. thanks. C. sure, but I need it later this afternoon. may I? 이거는 이제, 속도감 있게 좀 해볼게요. may I borrow your webcam for a video conference with my new client? 어, 제 고객과의 비디오 컨퍼런스를 위해서, 웹캠을 좀 빌릴 수 있을까? may I borrow your webcam for a video conference with my new client? try turning up the volume. 어, 볼륨을 좀 높이려고 한번 해봐. try ing은 시험사만 해보다. try tub 정사는 뭐 뭐 하려고 노력하다. 달라요? no, I'm good. thanks. 어, 됐어요. 했고, 그리고. sure, but I need it later this afternoon. 아, 좋죠. 근데 나중에 필요하니까 빨리 갖다 줘. sure 들려도, but 들려도 답이 잘 된다. 알았죠? sure, but I need it later this afternoon. 아, 그러게 말이야. 오늘 저 솔반하게 됐어. 아이, 그 왕따 시켰어. 우리 저 미녀들이 나 싫대. 아, 저. 자, 19번 가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나름 재미있게 하고 있어. 하하하, 자, 이거는 답이 C가 맞아요. will the manufacturing plant close early for the holiday? 아, 제조 공장이 오늘 일찍, 큐일이라 일찍 문 닫을까? 이런 거죠. will the manufacturing plant close early for the holiday? A round trip ticket. 왕복 티켓. 왕복. turn left at the next corner. 다음 코너에서 좌회전해라. 그거보다. we usually get an email about that. 우리가 보통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메일을 받아. 이메일 확인해봐. did you check the email?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We usually get an email about that. 오, 가만히 있어봐. 지금 소리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려? 제 목소리 안 들려? 아, 아, 아. 아, 소리 들리는데? 잘 들리는데? 지금 여기도 잘 들린다고 돼요? 소리 잘 들리면 1번. It's okay? 그래, 그래. 잘 들려요. 잘 들려요. 깜짝 놀랐네. 잘 들리고 있어. 오케이. 존자람이 왕따 당하겠다. 잘 들려. 그 다음. Number 20. Didn't the new hires have time to pick up their ID badges? A. No, Miss Newell didn't attend. B. Not yet, but that's next. C. A 10km ride. Number 20. Didn't the new hires have time to pick up their ID badges? A. No, Miss Newell didn't attend. B. B. Not yet, but that's next. C. A 10km ride.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20. Didn't the new hires have time to pick up their ID badges? 그 ID badges를 pick up 할 시간이 새로 고용된 직원이 없나요? 시간 없어요? No, Miss Newell didn't attend. 이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다가 상관없어요. No는 괜찮아. 못 받았어요, 여러분. Not yet, but that's next. 아니요, 아직은 못 받았는데 다음에 할 것 같아요. 이게 답이죠. Not yet, but that's next. 옛들림은 답이 잘 돼요. C. A 10km ride. 10km 타기 뭐 이랬어. 요즘에 제가 좀 재미가 없어 사는 게. 근데 그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약간 거만한 얘기인데. 코로나 시대 때 이래저래 부지런하게 돌아다녀가지고. 그죠. 뭐야. 우리나라는 갈 데가 없어요. 볼 거 다 봤어. 외국도 별로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일본도 지겨워. 그리고 어디 뭐 이럴 때 뭐가 있을까? 그죠. 아주 그죠. 인생이 재미없을 때. 그 또 무슨 이상한 아저씨처럼 마약을 할 수는 없고. 좀 건전한 즐거운 것도 의견 있으면 주세요. 요새 다 재미가 없어. 이집트 스리랑카. 한번 연구해 볼게. 몽골. 어우.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I've misplaced my employee parking pass. A. What kind of sports car? B. The office looks fine. C. We'll issue you a new one. 어우. 제가 안 가보는데 다 나오네. 스리랑카, 몽골, 바이컬 호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새 뭐 블루라군이라고 종종 영상에 뜨더라. 블루라군 가서 다이빙 가고 별거 다 해봤어요. 5미터에서 진짜 떨어져봤는데. 무섭긴 하데 처음에. 근데 그거 몇 번 떨어뜨려 보니까 그것도 허무해. 인생이 재미없어. 자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제가 직원용 주차 패스를 어디 잘못 든 것 같아요. I've misplaced my employee parking pass. What kind of sports car? 형성운에 대해서 의문문이 답은 잘 되지만 요거는 안 돼요. 이게 스포츠카는 상관없잖아요. The office looks fine. 그 사무실이 좋아 보인다. We'll issue you a new one. 그럼 새로 하나 발부해드리죠. 이때 이슈가 발부하다, 발행하다 이런 뜻이 되죠. We'll issue you a new one. 여러분 이게 그 저 뭐 이런 층을 발부하는 거 이런 것도 되고 하여튼 뭘 발행해주는 거에 이게 쓰일 수가 있어요. 알죠? 그런 거로 또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어우 훌륭해. 여러분이 잘 맞추는데? 야 빨로 실력이 좋아. 좋아.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마지막 건물 점검이 언제였어? when was the last building inspection? you can find the records online. 온라인 가면 기록이 나와. 그 언제 마지막으로 점검했는지 기록이 나와. A번 정답. you can find the records online. B. only for a few hours at a time. 그래서 한 번에 몇 시간 동안? only for a few hours at a time. how long에 대한요? C. yes, it's a very inexpensive meal. 매우 이제 값싼 음식이잖아요. yes, it's a very inexpensive meal. 그럼 뭐 여러분이 아까 뭐 바이칼 등등 스리랑카 몽골도 나오고 그래서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저 그러면 나도 그런 거 있어요. 먹어볼 것도 다 먹어본 거 같아. 그럼 뭐 여러분이 드셔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가 있어? 근데 먹는 것도 요새 재미가 없어요. 다 먹어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먹을 것도 먹을 만큼 먹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지. 별로 여러분 추천하실 거 있어요? 별로 세상에 맛있는 것도 별로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차나 좀 새로 해볼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 뭐 여러분 드시는 것 중에 물론 이제 알아둬도 맛있고 맛있죠. 뭐 회도 맛있고 있는데 내 인생 음식이 뭐가 있었다. 그런 거 한마디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23번 들으면서 해주시죠. 금산인상? 어죽? 어죽이 있구나. 오케이. 한번 어죽? 어죽도 내가 먹는데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장소 있으면 내가 가요. 차 타고 간다고. 자, 집중. 자, 집중. 좋습니다. 자, 금산 어죽이 나왔고 인삼 어죽, 기타 등등. 땡큐. 오브라이언 양이 추천한 컴퓨터 모니터 사자. 아, 그거 너무 비싸.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이고 일주일짜리 자동차 임대. 카렌털 읽고 저는 이제 선이 없다 그랬는데 상관없어요. 카렌털 에이전시 같은 단어 들어봤죠. 그죠? 카렌털 에이전시. 이제 뭐 이런 것도 이제 오, 철순. 오늘은 재결합했어? 어휴, 반가워. 이 친구도. 아, 잠깐만. 이거 잘못했다. 아, 뭐 하나 줄게. 반가워. 저 친구. 웬일로 재결합했어. 그래도 채팅을 가끔 재밌게 해주는 친구라. 고마워.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겠어요. 여러분, 저 지금 세사대 학생들 들어? 세사대 학생들. 그럼 이제 지난번 건 있고 이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여성 게스트 있어요. 민영 게스트 와요. 근데 다음 주랑 그 다음 주에는 파트 5 두 세트. 파트 5 두 세트.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화요일 정규방송. 60문제. 거기서 다 낼게. 거기서 다 낼 테니까. 100점 받아와 여기 저 알라코. 이런 친구들 100점 받아야 돼. 오케이? 그렇게 해도 F가 나오면 참 어쩔 수 없는데. F가 나와, 그래도. 어휴, 미치겠어. 어떻게. 하하하. 그래도 F 나오는 건 어떡하나. 근데 뭐. 그러고 이의 신청하면 어떡하나. 나 몰라, 그럼. 알았죠? 네, 안 돼. 자, 놀이공원에 당신이 이제 자가용 몰고 가요? 버스 타고 가요? 지난 6년 동안 매년 겨울마다. 그저 코너를 돌아서. 버스가 주말에도 운영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차 타갈래? 버스 타갈래? 아, 자전공으로 갈래? 버스 타갈래? 그 주말에도 거기 버스 가? 아,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좋아요가 아직 10개가 안 돼. 아, 미치겠어. 저번 거 안 나와. 네, 저번 거 안 나와. 통크님, 내가 그런데 이 말을 안 할 거야. 오늘 지금 듣는 사람들한테만 이제 말하고. 저번 거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뭐 오늘 안 나온 사람한테는 뭐. 한 달 내내 내 거 잘 들으라고 말하면 되지 뭐. 저번 거 안 나와요. 이번 주 거부터. 알았지? 다음 주 거부터. Number 25. How frequently will I need to replace the battery? A. It's rechargeable. B. I have a spare set. C. It's a nice place. How frequently will I need to replace the battery? A. It's rechargeable. B. I have a spare set. C. B. It's a nice place. 오, 저 남자. 오늘은 재결합했다더니 잘 맞추네. 박철순. How frequently will I need to replace the battery? 배터리 교체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배터리 교체할 필요가 있죠? It's rechargeable. 아, 이거 재충전 가능한 거예요. 이거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거죠. 이 정도면. 그럼 자주 갈 필요가 없죠. It's rechargeable.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답이죠. B. I have a spare set. 이 여분의 한 세트가. It's a nice place. 좋은 곳이다. 이런 게 상관없죠. It's a nice place. 훌륭해요. 자, 그러면은 또... 어, 그거 봐. 벌써 한 세트 가고 있어, 지금. No. 26. Was the Acme product launch event canceled? A. He looks very tired. B. On the upper deck. C. That's what I heard. Was the Acme product launch event canceled? A. He looks very tired. B. On the upper deck. C. That's what I heard. 어, 다 맞췄어. C가 맞아요. 6. Was the Acme product launch event canceled? Acme 제품 출시 행사가 취소된 거야? He looks very tired. 그냥 피곤해 보인다. 그가 누군지. Acme는 이게 회사 이름 같아, 오히려. On the upper deck. 맨 윗 상판에. T. That's what I heard. 그렇게 들었어. That's what I heard. What이 생각나서 그런데, 이번 시험 파트 6 정답, what이 어려웠어요. T. That's what I heard. 네, 그것도 좋은 문제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대간에 27번 듣겠습니다. 넘버 27. Can we still get tickets to the basketball game? A. I don't think I can go. B. The band was great. C. Around 6 o'clock. 네, 다시. 넘버 27. 오, 근데 벌써 맞췄어. 좋았어. 그래, 그럼 해보죠. Can we still get tickets to the basketball game? 배스켓볼 게임으로 가는 티켓을 우리가 여전히 살 수 있나요? Can we still get tickets to the basketball game? I don't think I can go. 저는 못 갈 것 같은데, 내 거 사지 마, 이런 거죠. I don't think I can go. The band was great. 그 밴드가 훌륭했다. 밴드는 아무 상관없죠. C. Around 6 o'clock. 약 6시경에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 가볼까요? 28번. 넘버 28. What's the quickest way to get downtown? A. A monthly fee. B. Richard would know. C. Just two more to go. 사람이 들리면 정답. What's the quickest way to get downtown? A. A monthly fee. B. Richard would know. C. Just two more to go. B. B. 이 리처드가 아마도... 딴 데 가서 알아봐. 제3자에게 물어봐. 정답이죠. 그죠? 지금 두 개만 더 가면 돼.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EBS 라디오에 몰아서 찍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 번에 아홉 개 찍고 이럴 때도 있거든. 그러면 옆에서 같이 영어로 진행하는 친구가 Just two more to go 하면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끝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더 하면 돼. 그럴 때 Just two more to go 이런 거에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돼요. 근데 이거는 답은 이거에요. 그렇죠? 그렇죠. 쉑한 답. 딴 데 가서 알아봐. 제가 알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답이 또 잘 되죠. 29번 가보겠습니다. Number 29. Dr. Silverstein has an appointment available this Wednesday. A. The truck is blocking my view. B. What about sometime next week? C. Chapter 6 starts on page 56. Dr. Silverstein has an appointment available this Wednesday. A. The truck is blocking my view. B. C. What about sometime next week? What about sometime next week? C. Chapter 6 starts on page 56. 너무 잘하는데. 존자남이 여자도 아닌데 별풍선도 쏴주네. 안 떠나고. 9. Dr. Silverstein has an appointment available this Wednesday. Silverstein이 이번 주 수요일에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했네요. The truck is blocking my view. 트럭이 내 시야를 가려 그랬고. What about sometime next week? What about sometime next week? 다음 주 언제 안 될까? 이번 주 수요일에 시간 돼요. 그랬더니. 다음 주 안 돼요? 다음 주? What about sometime next week? 평소문에 대해서 의문문은 답이 잘 돼요. Chapter 6 starts on page 56. 네. Chapter 6가 56페이지부터 시작된다. Chapter 6 starts on page 56. 아. 필립님도 바쁘지 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고맙지 뭐. 우선 위에만 이렇게 쭉 해놓자. 자 그리고 이제 두 개 남았어요. Just two more to go. 그죠? Just two more to go.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이럴 때 쓰는 거야 이게. Number 30. Is the 3D printer still out of order? A. Four weeks. B. No. He's out of the office today. C. I used it just now. Is the 3D printer still out of order? A. Four weeks. B. No. He's out of... Sorry. 이제 지오다가 뭐 좀. 다시 할게요. Is the 3D printer still out of order? 4 weeks. Four weeks. B. No. He's out of the office today. C. I used it just now. 생각났다. 잠들었어요? 하하하하. 아무튼. 자 들어보죠. Is the 3D printer still out of order? 네. 3D 프린터가 여전히 고장 났나? 그랬고요. 4 weeks. 4주 동안. B. No. He's out of the office today. 그가 오늘 사무실에 안 계세요? I used it just now. 내가 그걸 이제 막 사용했어. I used it just now. 다음 주 게스트는 비디 안나야. 비디 안나. 비디 안나가 와주기로 했어요.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는 사람. 아이 징그러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죠. 3D 하고 한참 생각했어요. 네. 아무튼. 자. 그 다음 위에 들어가요. Number 31. Why don't we frame these certificates before we present them? A. I hope the web camera works this time. B. No. You should stand in front of the podium. C. There isn't an art supply store nearby. 네. 자. 이거는 아시겠지만 들어봐요. Why don't we frame these certificates before we present them? 그래서 이걸 발표하기 전에 그 자격증을 액자에 담으면 어떨까요? I hope the web camera works this time. Owe camera works this time. Owe camera가 이번엔 작동하기를 바라요. No. You should stand in front of the podiu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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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발표하기 전에 자격증을 액자에 담으면 어떨까요? 웹캐머가 이번에는 작동하기를 바라요. 연단 앞에 서야 돼. 강연하는 강연대 있죠? 그게 포디움이에요. 파트 1에도 들려요 이 단어. 연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강대상. 그게 포디움이야. 답은 아니고 근처에 미술용품점이 없어요. 그래서 못 사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 쉬는 시간을 누르면 어떻게 돼? 쉬는 시간 방송 들어본 사람. 좋아요도 안 누르고 지금. 쉬는 시간 있어? 별로 의미 없어요. 저스티스님도 별풍선까지. 땡큐. 고맙습니다. 쉬는 시간 누르면 어떻게 돼? 1분 쉬었다가 어이고 광고가 나와. 그래? 광고가 나오는구나. 알았어요. 저기 저 세트로 넘길게 광고 하나 들어요. 그러면 해보세요. 쉬는 시간 설정 2분만 쉽게 2분만 적용 설정 2분만 쉽게 2분만 적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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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멋진 곳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야. 그래서 이제 A가 답이었다 이거예요. 잘 마쳤어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B. B. In a bowl. C. I'll take strawberry, please. Which flavor? 어떤 맛의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The booth in the corner, please. 코너에 있는 부스요? Yes. In a bowl. 네. 사발 안에. I'll take strawberry, please. 딸기맛. I'll take strawberry, please. 딸기맛. 이런 것도 이제 뭐 괜찮은 거지. 빙수는 뭐 뭐라 뭐라 해도 모르겠어. 뭐죠. 호텔 빙수도 뭐 맛있다고 그러지만. 설빙이지 뭐 설빙이지. 제가 그런 얘기했지. 속초 가잖아. 그럼 여기 맛집 좀 소개해줘요. 닭은 어디 맛있고. 그러면은 닭을 교촌치킨 먹지. 왜 여기 이상한 만석 닭값을 왜 먹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거기 봉브레드라고 있거든. 마늘빵 좀 촉촉하게 만드는데. 아니 파리바켓드 먹지. 봉브레드가 뭐야.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브랜드 있는 그런 빵 먹고 그래요. 아무튼 그렇지 뭐. 자 그럼 10번 가보죠. 먹을 건 다 먹었는데 뭐 다 그래. 그렇죠 밀탑이 또 맛이 있죠. 공간에서 메디슨을 누가 만날 거에요. 여긴 야마모텐데 메디슨으로 읽었네 이 사람이. 짐 찾는 곳 근처에. 12시에 운전기사가 를 픽업할 거에요. 이게 답이죠. 그들이 내가 좋아하는 항공사에요. 여러분 항공사를 이렇게 데이로 받을 수 있어요. 회사는 한 개 그듬. 한 개라 데이로 받을 수 있어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네. 땡큐. 다시. 다시. 오우 잘하는데. 다 맞췄어. 속도도 있고. 그죠. 전철력이 어디 있어. 경기장 건너편에 있어요. 경기장 건너편에 있어요. 난 그 라디오 방송국 안 들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보를 많이 주는 훈련 수업 상관없죠. 자 그 다음 문제 가죠. 너버 12. 너버 12. When will the engine parts be delivered? A. A manufacturing plant. B. By air. C. In two days. When will the engine parts be delivered? A. A manufacturing plant. B. By air. C. In two days. 오 좋은데. 자. 혹시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거로 넘어온다면. 제가 거기다 선전했는데. 여기 좀 오면. 퀵뷰 준다고. 유튜브에서 온 사람 손 들어봐. 좀 와이지. When will the engine parts be delivered? 엔진 부품들이 언제 배송이 될까요? A manufacturing plant. 제조 공장. By air. 이거 항공우편으로. In two days. 이틀 후에. In two days. 네. 이틀 후에요 이거. 세사대 학생 아직 남아계신 분 손 들어보시고. 유튜브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시고. 그럼 퀵뷰 드릴게요. 네. 너머 13. We haven't received our tax refund yet. Have we? A. A credit card. B. Sure, I'll take care of it. C. No, not yet. We haven't received our tax refund yet. Have we? A. A credit card. B. Sure, I'll take care of it. C. No, not yet. How did you enjoy your visit? We haven't received our tax refund yet. Have we? A. A credit card. C. A credit card. A credit car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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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을 처리할게요. No, not yet. 옛들림 하여튼 답이 잘 돼. 졸다가도 옛지금은 좋아요. No, not yet. 이게 이제 정답이 되죠. 좋습니다. 그쵸, 이준석 원장님도 와주셨죠. 14번 벌써 다 했네. 좋아요. 그럼 바로 할게. 방문 어땠어? 그가 그걸 직장에 두고 왔다. 좋은 시간 보냈죠. 3시 반경에 상관이 없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Who won the Employee of the Year award? A It still hasn't been announced. B My dinner was delicious, thanks. C Just a few minutes before you arrived. Who won the Employee of the Year award? A It still hasn't been announced. B My dinner was delicious, thanks. C Just a few minutes before you arrive. 정답은 A번이죠, 잘했어요. Who won the Employee of the Year award? 올해 직원상 누가 탔어? It still hasn't been announced. 아직 발표 안 났어. Steele, yet. 이런 거 들으면 답이 잘 돼요. It still hasn't been announced. My dinner was delicious, thanks. 제 디너는 맛있었다. Just a few minutes before you arrived. 당신이 도착하기 직전. 이 분이 폴 아저씨야, 폴 아저씨. 그런 거 가끔 내가 보여주죠. 이런 거 잠시 보여줄게. 여러분 폴 아저씨가 저한테 답장을 잘 보내주잖아. 그래가지고 이번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나 그걸 잠시 여기서 뽑아줄게요. 그렇죠? 이것도 그림을 한번 추가해 줄게. 아이가 안 된다.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근데 글씨가 잘 보이나? 잠시 좀 키워볼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토익을 봤어요. 근데 이 시뮬러 월드 퀘스션이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저 A를 찍었는데 많은 애들이 B 찍었어. 그랬더니 굿모닝. 나는 A라고 생각해. 리사이트는 크게 소리를 내서 낭송하는 거야. whereas 반면에 이거 붙였어야 되는데 오타. 이거는 좀 어떤 이력서의 어떤 신용주의처로서 언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이덴티바이드가 맞지.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를 낭송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여기 리사이트를 여기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크게 소리질러 말하는 게 아니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됐죠?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이런 거는 이제 확실히 맞지? 이런 카톡에도 이게 또 정확하게 나오는 얘기 들여요. 알았죠? 이삭 선생님도 이거 답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원어민이 확실히 이렇게 말하는데 나를 바보로 만들고 리사이티드 리사이티드 래요? 뭐 이따위 소리 하지마는 안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16번 가보겠습니다. 16번 Do you want me to reserve a seat for you? A Yes, I'd appreciate that B I can't say that I have C A higher ticket price Do you want me to reserve a seat for you? A Yes, I'd appreciate that B I can't say that I have C A higher ticket price Do you want me to reserve a seat B Do you want me to reserve a seat Do you want me to reserve a seat for you? B Yes, I'd appreciate that B 내가 좌석 예약해 주길 바래요? 그랬더니 아, 그럼 고맙죠 이게 답이죠 B Yes, I'd appreciate that B I can't say that I have 내가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B A higher ticket price B 높은 티켓 가격 상관이 없죠 다음 문제 속도감 있게 해보죠 Number 17 Does the bus stop near the construction site? A Did you go on Saturday or Sunday? B Oh, I'm going by Cana C A new shopping mall Does the bus stop near the construction site? A Did you go on Saturday or Sunday? B Oh, I'm going by Cana C A new shopping mall Hmm 잘했어요 O가 들리면 답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O가 들려도 답이 잘 돼요 들어볼까요 Does the bus stop near the construction site? 건설 부지 그 현장에 버스가 선 앞 Did you go on Saturday or Sunday? 토요일에 갔어요 일요일에 갔어요 시작과 과거에 안 되고 Oh, I'm going by Cana 아, 나는 자가용으로 가서 몰라 나 자가용으로 가 Oh, I'm going by Cana 잘 간 척 하는 거지 A new shopping mall 새로운 shopping mall 상관없죠 차로 가요 캬 이런 것도 시크한 답이죠 여러분의 드림카를 한 마디씩 써봐 18번 틀어드리는 동안 두 번 틀어드릴게 문제도 풀면서 나는 이런 차 가졌으면 좋겠다 드림카 한두 대 써줘봐 No, I sell kitchen appliances 아주 재미있는 답변이 많이 나오네 아주 재미있는 답변이 많이 나오네 좋아 냉장고 할인이 있죠 세일 어제 끝났어요 허무감을 주면 정답 나는 주방용 가전제품을 팝니다 상관없고 그가 훌륭한 작가다 벤츠 베러리 장갑차까지 나오네 좋았어 부가티는 안 나오네 부가티 No, 19 Could you show me where the cosmetics department is? A Sure, this way B The show starts at 7.30 C Replace the batteries 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들어볼까요? Could you show me where the cosmetics department is? 네, 화장품 부서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줘 Sure, this way 물론 이제 일로 오세요 Sure, this way 쉽죠? 이거 The show starts at 7.30 쇼가 7시 반의 시작이다 Replace the batteries 배터리 교체하세요 상관없죠 자, 속도감 내볼까? No, 20 What's this dress made of? A It also comes in green B In China, I believe C Let me check the label 자, let me check the label 답이 잘 된대요 이번에 아닌 것도 있었지만 What's this dress made of? 이 옷은 뭐로 만들어지죠? What's this dress made of? It also comes in green 이게 녹색으로도 제품이 Comes in blah, blah 이게 뭐 녹색으로도 제품이 나와요 뭐 푸른색으로도 나와요 뭐 이런 거 E In China, I believe 그럼 이 기론을 주고 Let me check the label 라벨을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라벨에 나오니까 Let me check the label Let me check the Let me check it for you 부류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Green으로 들렸어요 아무튼 Let me check it out Let me check it out Let me check it out Number 21 지금 이 분이 폴 아저씨야 폴 맨슈 아까 저 카톡 하신 분이죠? 그 분야 Will the marketing workshop end before 5 o'clock 5시 전에 마케팅 워크샵이 끝날까? I don't read newspapers 난 신문 안 읽어요 그랬고 신문에 나오진 않죠 이런 거 No, the night shift 밤교대 근무죠 The schedule's online 그 schedule은 스케줄은 온라인에 있어 온라인 가봐 이메일 확인해봐 뭐 이런 거 있죠? 딴 데 가서 알아봐 미스터 킴에게 물어봐 이런 거 The schedule's online 이런 게 답이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가죠 Number 22 Which jacket do you like better? The blue one or the green one? A I should book my flight soon B It's an international conference C The blue one is a good size Which jacket do you like better? The blue one or the green one? A I should book my flight soon B It's an international conference C The blue one is a good size 오, 잘하는데 다 맞췄어 그쵸? Which jacket do you like better? The blue one or the green one? 어떤 재킷이 마음에 들어 푸른색 아니면 녹색 I should book my flight soon 난 곧 비행기 예약해야 돼 It's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t's an international conference 국제 컨퍼런스다 The blue one is a good size 아, 푸른색이 사이즈가 좋아 The blue one is a good size 아, 이렇게 됐죠 가끔 시험장에서 괴롭히는 수험 감독관 있잖아 이번에 풍흥고는 늦을까봐 여러 개 올라가서 숨을 헐떡거리니까 주변에서 숨 쉰다고 숨소리가 너무 크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9시 반에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10시 10분에 시험 보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 미워 죽겠더라고 그죠 하여튼 그러면 내가 뒤끝익거든 어, 왜 계속 날 괴롭히시네 그렇게 말을 했지 그죠 되게 까다롭네요 들으라고 말을 했어 아무튼간에 자, 23번 그래도 저 뭐야 10시 10분에 시작인데 9시 반에 흑흑거렸는데 number 23 The parking area behind the warehouse is being closed A No, just seal the boxes B There's more spaces in front of the main office C Here's an extra uniform The parking area behind the warehouse is being closed A No, just seal the boxes B There's more spaces in front of the main office C Here's an extra uniform 네, 전자식이 안 돼요 안 됩니다 10이 걸리거든 그리고 이제 물론 저를 감시하라고 많이 주의깊게 보라고 했나봐 그래서 이제 지옥에다가 ABCD 적어도 걸려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10이 걸릴 수 있거든요 The parking area behind the warehouse is being closed 그 창고 뒤에 주차장이 지금 폐쇄될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No, just seal the boxes 어, 박스를 밀봉해라 There's more spaces in front of the main office 그 메인 office 앞에 공간이 좀 더 있어 거기에 하면 돼 이런 거죠 There's more spaces in front of the main office Here's an extra uniform 어, 여기 그 여분의 유니폼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 우리 학원 오면 여기 친구들은 어? 토익 시계는 내가 드릴 수 있어 토익 시계가 있어 어, 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Number 24 These earrings look nice don't they? A Yes, it was nice to meet him B I think you should try this pair instead C The jeweler's near my house These earrings look nice don't they? A Yes, it was nice to meet him B I think you should try this pair instead C B The jeweler's near my house 네, 볼까요? 네, 정답 These earrings look nice don't they? 어, 이 earring 좋죠? 이거 귀걸이 Yes It was nice to meet him Yes까지는 좋았는데 그를 만나서 좋았다는 상관없죠 I think you should try this pair instead 아, 그 대신에 이거 써보세요 Instead 들려도 답이 잘 돼요 B I think you should try this pair instead 좋고 The jeweler's near my house 그 보석서는 우리 집 근처다 그랬어요 The jeweler's near my house 사실은 jeweler's 이거는 이제 어떤 스토피가 여기 있으면은 더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가죠 Number 25 Let's leave early for our dinner with the lawyers A No, I haven't seen her B I still have a lot to do C A different shipping company Let's leave early for our dinner with the lawyers A No, I haven't seen her B I still have a lot to do C A different shipping company 우리 실력자들이야 훌륭해요 Let's leave early for our dinner with the lawyers 변호사와의 그런 디너를 위해서 일찍 좀 떠나자 No, I haven't seen her 그녀를 본 적이 없다 상관없고 I still have a lot to do 거절의 답이죠 Still dealing은 답 I still have a lot to do 대부분 답이에요 A different shipping company 다른 배송회사 자, 그 다음에 26번 가죠 Number 26 Are you still planning to sell your house? A We don't have a real estate agent yet B There's a sale at the department store C Yes, they liked it Are you still planning to sell your house? A We don't have a real estate agent yet B There's a sale at the department store C Yes, they liked it 예시 들리면 답이 잘 된다 했잖아 그죠? 오, 막 시청자가 늘어나는데 미녀도 없는데 시청자가 늘어나 좋아요 좀 부탁해요 Are you still planning to sell your house? 여전히 집을 팔게 얘기한? Are you still planning to sell your house? We don't have a real estate agent yet 아직 부동산 중개인이 없어 옛 들림은 대부분 We don't have a real estate agent yet There's a sale at the department store 백화점 세일이 있다 Yes, they liked it 그들이 이것을 좋아했다 상관없죠 자, 그러면 27번으로 가죠 Number 27 These brochures are attractive A Yes, the design is professional B No, the keys are the same C The office opens at 6am These brochures are attractive A Yes, the design is professional B No, the keys are the same C The office opens at 6am Oh, 다 맞췄어 Thank you These brochures are attractive Oh, 이 안내책자가 매력적이야 Yes, the design is professional 그게 디자인이 아주 프로페셔널해 전문적이야 Yes, the design is professional 맞짱 고치고 있죠 정답 No, the keys are the same 열쇠가 똑같다 The office opens at 6am 사무실이 6시에 오는 건 상관없죠 그 다음 Number 28 How long does it take to become an electrician? A Are you interested in training for that job? B It happened last week C A cost estimate for metal pipes How long does it take to become an electrician? A Are you interested in training for that job? B It happened last week C A cost estimate for metal pipes 의무문은 정답이 잘 되죠 그죠? How long does it take to become an electrician? 전기공 되는데 얼마나 걸려? 그랬고요 Are you interested in training for that job? 그 일을 위해 훈련하는 데 관심 있어? Are you interested in training for that job? It happened last week 지난달에 있었다 지난해에 있었다 어, 귀에 낚일 뻔했어요 저런 채팅 아주 학구적이야 A cost estimate for metal pipes 메탈 금속으로 된 파이프를 위한 견적했는데 내용이 안 맞죠 훌륭한 채팅이야 No. 29 Don't we have an extra table in the supply closet? A David just ordered more boxes B We're using it for the book signing C Yes, you can close it Don't we have an extra table in the supply closet? A David just ordered more boxes B We're using it for the book signing C Yes, you can close it 오, 좋아요 잘 맞추고 있어 이거는 근데 P야 Don't we have an extra table in the supply closet? 비품역장에 여분의 어떤 테이블이 있나? David just ordered more boxes 어, 박스를 더 주문한 건 상관없고요 We're using it for the book signing 아, 우리가 그 북 사이너를 위해서 그걸 사용할 거야 아니면 사용 중이야 그래서 여분의 테이블 없어 이랍니다 We're using it for the book signing Yes, you can close it 이거는 당신이 그걸 다 될 수 있다 이게 이게 뭐야 유사 발음 오답 이거랑 유사 발음이죠 이게 덩어리로 유사 발음이야 이제 덩어리 유사 발음이 종종 나와요 Can't sell 이게 유사 발음이 뭐게? Cancel 이게 유사 발음이야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알았죠? We have two more to go 알았죠? 이제 두 개 남았어요 30, 31 오늘은 세 세트 할 거야 아, 뭐 어쨌든 Number 30 Where should I go when I visit Los Angeles? A Every week B Visit the art museum C Fifty dollars Where should I go when I visit Los Angeles? A Every week B Visit the art museum C Fifty dollars 오, 좋아요 그, 캔슬과 캔슬이 유사 발음이긴 한데 토익은 이게 안 나와 이게 왜 안 나올까? 제가 이거 나온 걸 본 적이 없어 파트에서 이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비교육적인 단어는 잘 안 써요 파트 1도 이제 좀 너무 위험한 사진 잘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Where should I go when I visit Los Angeles? 로스앤젤스 방문할 때 어디로 가야죠? 그랬어요 Every week 4주 상관없고 Visit the art museum 미술관 가봐 이게 다고 Visit the art museum 그리고 Fifty dollars 50달러 로스앤젤스도 갈 데 많죠 그죠? 자 이제 We have one more to go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들어볼까요? Number 31 Has anyone reserved a conference room for today's budget meeting? A The meeting is tomorrow B I really enjoyed the book C Did you turn off the equipment? Has anyone reserved a conference room for today's budget meeting? A The meeting is tomorrow B C I really enjoyed the book C Did you turn off the equipment? 네 허무감을 주면 답이죠 들어볼까? Has anyone reserved a conference room for today's budget meeting? 네 오늘 예산 회의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 conference room을 예약했나? Has anyone reserved a conference room for today's budget meeting? The meeting is tomorrow 회의가 오늘이 아니야 내일이야 내일 이게 정답이죠 The meeting is tomorrow 그리고 I really enjoyed the book 내가 진짜 그 책을 즐겼다 Did you turn off the equipment? 장비를 당신이 끄셨나? Did you turn off the equipment? 상관이 없죠 첫 번째 또 7번부터 갈게요 Now let us begin with question number 7 Number 7 Where can I find a good barbershop? A Not as good as I expected B The fine was $50 C There's one on the next block Where can I find a good barbershop? A Not as good as I expected B The fine was $50 C There's one on the next block 오 훌륭해 다 맞혔어 여러분이 그죠? Where can I find a good barbershop? 훌륭한 이바에서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죠? A Not as good as I expected 내가 예상한 것만큼 좋진 않다 B The fine was $50 벌금이 $50 C There's one on the next block 다음 블럭이 하나 있다 이 원이 들리면 답이 잘 되죠 원 이 원이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알았죠? D There's one on the next block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음 fine fine이 나와서 여기서는 벌금이죠 훌륭한 말이죠 미세먼지가 뭐야 미세먼지 fine dust 그죠? 미세먼지 미세먼지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죠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 오늘 빡센 날이야 네버 8 What brand of potato chip should I buy? A You should buy baggers chips B Yes, that would be nice C By the end of the day What brand of potato chip should I buy? A You should buy baggers chips B Yes, that would be nice C By the end of the day 자, 들어볼까요? What brand of potato chip should I buy? 어떤 브랜드의 포테이토 칩을 사야 될까요? You should buy baggers chips Bagger's chips Bagger's chips 사세요 이게 답이고 Yes, that would be nice Yes, 안 되죠 의문서 의문은 Yes, 노를 안 돼요 By the end of the day 왜는 돼 안 되다 오늘 끝날 무렵에 다음 문제 네버 9 Who could I talk to about my vacation request? A These forms right here B Jill Roberts in Human Resources C July 20th Who could I talk to about my vacation request? A These forms right here B Jill Roberts in Human Resources C July 20th 어우, 다 맞췄어 훌륭해 Who could I talk to about my vacation request? 네, 추가 요청에 대해서 누구랑 얘기해서 A These forms right here 바로 여기 있는 양식들 Jill Roberts in Human Resources 인력자원부의 Jill Roberts E Jill Roberts in Human Resources July 20th 7월 20일 상관없죠 다음 문제 Number 10 Number 10 Are you interested in a one-year or two-year contract? A Just a one-year contract B He worked here for three years C Mr. Gordon fixed that Oh, 잘하는데 뛰어나다 1년 계약에 관심이 있어요? 2년 계약에 관심이 있어요 Are you interested in a Are you interested in a one-year or two-year contract? Just a one-year contract? 네, 여기도 이제 Just가 들리면 답잘된다 이것도 이제 기본이죠 정답이 있고요 Worked here for three years Tier for B He worked here for three years 3년간 여기서 일했다 Mr. Gordon fixed that 아, Gordon이 이걸 고쳤다 상관없죠 다음 문제 Number 11 Did you see our firm's billboard advertisement on Michigan Avenue? A I haven't spoken to him B A few people C Yes, and it looks good Did you see our firm's billboard advertisement on Michigan Avenue? A I haven't spoken to him B C A few people C Yes, and it looks good 잘했어요 들어볼까? Did you see our firm's billboard advertisement on Michigan Avenue? Michigan Avenue 빌보드 광고 우리 회사 광고 봤어? I haven't spoken to him 그와 얘기한 적이 없다 그가 안 나왔어 인칭해 주의하지 A few people 그저 몇몇 사람 C Yes, and it looks good 봤는데 좋더라고요 C Yes, and it looks good 이게 정답이 됐죠 다시 다음 문제 Number 12 How much do we have in the budget for travel expenses this year? A Until 7pm every day B About 10,000 more than last year C Against the back wall Do we have in the budget for travel expenses this year? How much do we have in the budget for travel expenses this year? A Until 7pm every day B About 10,000 more than last year C Against the back wall 네, 좋습니다 이게 정답 다 맞추네 How much do we have in the budget for travel expenses this year? 올해 여행 경비 예산으로 얼마가 있죠? Until 7pm every day 매일 7시까지 About 10,000 more than last year 작년보다 만 달러 더 했어요 추가로 만 달러 더 해요 B About 10,000 more than last year Against the back wall 이건 뒷벽에 대해서 했는데 상관없어요 아직도 좋아요 안 눌러주시네 좋아요 좀 눌러줘요 돈 안 들어 돈 안 드는데 선심을 안 베풀면 별로 복을 못 받아요 여자친구가 조금 덜 예쁘고 10억 연봉 받을 거 7억 받고 재수 없어요 오 좋았어 잘했어 언제 도착할까 이는 후에야 20분 후에 정답 정답 그게 나가는 출구문이다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주말이 될 거냐 상관없죠 16번 14번 이건 너무 쉽다 그지? 이거는 바로 할게 안에 앉을래요? 테라스 저 밖에 앉을래요? 방문하기 좋은 곳 12병 I prefer to be outdoors I prefer to be outdoors 이게 이제 답이 되죠 자 이제 15번 가겠습니다 15번 잘했어요 이번 시험에서 그랬듯이 같은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올해 어디서 영업엑스포가 열리니? At the convention center in Atlanta At the convention center in Atlanta It can hold 10 gallons 10개 룬을 담을 수 있어요 The first workshop 첫 번째 workshop 상관없죠 처음 Number 16 Would you like to see this jacket in another color? A No, I'm not thirsty B I have another credit card C Yes, which colors do you have? Would you like to see this jacket in another color? A No, I'm not thirsty B I have another credit card C Yes, which colors do you have? Would you like to see 자 다 맞추는 데는 훌륭해 Would you like to see this jacket in another color? 다른 색깔로 이 재킷 보고 싶지 않아요? No, I'm not thirsty 나는 목이 마르지 않아요 I have another credit card 다른 신용카드가 있어요 Yes, which colors do you have? 아 되죠 어떤 색깔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C Yes, which colors do you have? 어떤 색깔 있길래 물어보는 거 의무문은 답이 잘 되죠 그죠? Number 17 Who are you designing the building for? A Sure, I'll go with you B By the end of the week C A company based in Omaha Who are you designing the building for? A Sure, I'll go with you B By the end of the week C C A company based in Omaha 자, 들어볼까요? 다시 처음부터 Who are you designing the building for? 어, 당신은 이 건물을 누구를 위해 디자인합니까? Sure, I'll go with you Who는 yes는 안 돼요? Sure도 yes를 안 돼요 Oh, the end of the week 저는 when에 대한 대답 A company based in Omaha O마하의 본사가 있는 회사 E A company based in Omaha 여러분,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 알어? 이게 in이야 Based on 하면 뭐를 토대로 하다고 이렇게 지명이 나오면 Based in이에요 그래서 O마하의 본사가 있는 회사 알았죠?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C A company based in Omaha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Number 18 When did they announce the layoffs? A To break into new markets B Weren't you at that meeting? C Yes, I agree with you When did they announce the layoffs? A To break into new markets B Weren't you at that meeting? C Yes, I agree with you Oh, 이거 어려웠는데 이제 잘 맞추네 When did they announce the layoffs? 그들이 대량 해고에 대해서 언제, 언제 일시 해고에 대해서 언제 발표했죠? To break into new markets C 회사 시장에 들어가려고 B Weren't you at that meeting? 어? 그 회의 때 없었어? 어? 그때 다 발표된 건데 Weren't you at that meeting? 어? 그 회의에 없었어? 이런 게 답이 되고 C Yes, I agree with you 의문사 의문은 yes는 안 되죠 그렇죠? 안 됩니다 Number 19 Why are you working from home today? A Not until I hear from Dexter B Because my son is out sick from school C I'll probably go home around 5 o'clock Why are you working from home today? A Not until I hear from Dexter B Because my son is out sick from school C B I'll probably go home around 5 o'clock C 자, 들어볼까요? Why are you working from home today? 오늘 재택근무 하시죠? 이때 이 프롬도 출제가 돼요 알았죠? 파트 5에 Why are you working from home today? A Not until I hear from Dexter 덱스터로부터 들을 때까지 듣고 나서야 비로소 Because my son is out sick from school 학교에 제 아들이 아파서 병가를 했어요 아파서 아이가 학교를 못 갔겠죠 B Because my son is out sick from school 아프고 이 때문에 자기가 오늘은 C. I'll probably go home around 5 o'clock 아마 5시쯤 집에 올 것이다. 상관없죠. 자 그러면 20번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19번 why because 문제 뭐 하나는 꼭 나오죠. 두 개도 나올 수 있고 지금 20번은 ok, oh, well 이런 거로 시작하는 게 답이 잘 돼요. 포스터의 가장 최근 메모 나한테 포워딩 해줄래? I thought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상관없고 E. Okay, I'll do that now. E. Okay, I'll do that now. 바로 포워딩 해줄게 얘기해줄죠. E. At the bank. 은행에서 상관없죠. 다음 문제. 확인해볼까요? 이제 지쳤지? 지쳤어. 여분의 전화기 충전기 없죠? It'll probably be tomorrow. 아마 내일일 거다? 상관없고 Interesting articles. Lots of interesting articles. 나는 재미있는 기사들. No, but Natalie does. 나는 없는데 그래 없어 그게 뭐야. 근데 벗들리면 답이 잘 된다. No, but Natalie does. 근데 Natalie는 있어. 벗들리면 정답. Number 22. How long does it take to walk to the bus station? A. The tickets are on sale now. B. I usually drive there. C. That's my favorite television program. How long does it take to walk to the bus station? A. The tickets are on sale now. B. I usually drive there. C. That's my favorite television program. 아까도 이제 뭐 버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난 자가용으로 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 똑같은 흐름이에요. 그죠? How long does it take to walk to the bus station? 버스로 가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 이런 거죠. 버스 욕이라고 그랬는데 A. The tickets are on sale now. 티킷이 지금 판매 중이다. A. Usually A. 세일 중이다 뭐 이래도 좋고 I usually drive there. 난 보통 거기 자가용으로 가 그래서 몰라. B. I usually drive there. 그죠? C. That's my favorite television program. 아 그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다. That's my favorite 텔레비전 프로그램. 여러분 그 저 성경에 그런 거 있구나. 내 입을 크게 열라. 아까 여러분 벤츠 사고 싶은 분은 벤츠 사는 거고 페라리 사고 싶은 분은 페라리 사는 거고 장갑차 사고 싶은 분은 장갑차 사는 거고 나는 마이바크 사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야. 자기가 말하는 대로 돼요. 그렇죠? 그렇게요. 하하하하 Number 23 Do you like your job as a forensic accountant? A. Next to the fax machine B. Well, I enjoy interacting with my co-workers C. Yes, I picked it up last week Do you like your job as a forensic accountant? A. Next to the fax machine B. Well, I enjoy interacting with my co-workers C. Yes, I picked it up last week A. Next to the fax machine A. Next to the fax machine B. Well, I enjoy interacting with my co-workers B. Well, I enjoy interacting with my co-workers B. Well, I enjoy interacting with my co-workers 지난주에 픽업했다는 상관없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A. Turn right at the corner. B. We had technical problems. C. A retirement party. 잘했어요. Why weren't the product launch pictures uploaded to the website? 제품 출시 사진이 왜 웹사이트에 업로드가 안 됐어? Turn right at the corner. We had technical problems. 저거 들리면 답이야. Technical problems. 문제가 있었어. 이건 답이 잘 돼요. We had technical problems. 지연이 됐어. 취소됐어. 문제가 생겼어. 이거 다 답이에요. A retirement party. 은퇴 기념 파티. 이건 복합 용사로 쓰는 거 참고하시고. 오 지치죠. 그래도 세 세트 다 끝낼 거야. No. 25. Don't you want to review the bullet points before the meeting? A. It's a short walk from there. B. In the refrigerator on the second floor. C. Steve is making the presentation. Don't you want to review the bullet points before the meeting? A. It's a short walk from there. B. In the refrigerator on the second floor. C. Steve is making the presentation. B. Steve is making the presentation. C. Steve is making the presentation.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26번 보여드리면 그러면 안 되는데. 못 봤죠? 못 봤죠. B. Thanks for the offer. C. Friday at the latest. 자, 확인해 볼까요?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의사 선생님과 예약이 있어요. OK. I can meet the clients for you. 그러면 당신이 바쁘니까, 약속이, 다른 약속이 있으니까 고객은 내가 만날게. OK. I can meet the clients for you. Thanks for the offer. 제안해 줘서 고마워. Friday at the latest. 늦어도 그러면 OK도 답을 잘 만든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도 끝까지 남아 계셔. 이런 사람들이 100kg 행군한 사람들이야. 아, 훌륭해. 제가 그 얘기 가끔 하지. 저도 100kg 행군 해봤거든.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 밤에 하는데 밤에 밤새면서 하잖아. 뭐 5분간 휴식. 그게 더 싫어. 쉬면 일어날 생각하면 귀찮아 죽게. 졸려 죽게. 차라리 서 있지. 근데 그중에 복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복민이. 초등학교 농창인데 같이 있었어요. 그 놈이 내 쫄딱으로 들어온 놈이 그냥 다리 물집 생겼다고 자꾸 내 어깨에 기대 속에 부축하면서 갔잖아. 근데 아, 나중엔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고 가니까 근데 내가 참았어요. 그래서 아기다, 깡이다 해서 결국 끝나서 끝까지 갔어. 그런데 걔가 늘 말했지만 빅마우스야. 걔가 입심이 좋은 놈인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나마 좀 좋게 봐준 것 같아. 그래서 김대균은 좋은 애야 이렇게 봐준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아들도 여기 학원 가르치라고 보내고 동창 애들한테도 이렇게 나쁘게 말 안 했어. 그때 내가 이렇게 집어 던졌으면 김대균은 나쁜 놈의 새끼야. 그래. 그 욕먹을 생각. 하여튼 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속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전투 영화에서 이렇게 막 부축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난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다리도 아프고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것도 힘들다고. 아무튼 아기다, 깡이다. 어떻게 안 남았어요? 어떻게 안 남았어요? 오우, 웃겼어. 자, 볼까요? 우리가 출간한 그 새 요리책이 잘 팔리지 이게 이걸 꾸며주는 거야 Which we published 이게 국북 꾸며주는 거야 이 구문 알아야 돼요 적어도 두 달 B, 두 가지 종류의 식물 영업 보고서 못 봤어요 몰라요는 답이 잘 되죠, 그렇죠? 몰라요는 답이 잘 돼요 28번 A, I believe they're closed on Mondays B, boil it for 10 minutes C, milk and butter 이게 어려운 문제에 속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특히 박물관 월요일에 많이 문 닫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돼 Can you pick up some pastry from the bakery? 빵집에서 페이스트리 좀 사올래? 피카페 올래? A, I believe they're closed on Mondays 아, 괜히 월요일에 문 닫는 것 같은데 이게 답이고 B, boil it for 10 minutes 10분 동안 끓이세요 Boil it for 10 minutes C, milk and butter 답은 여기서 A번이 맞죠 Oh, we have three more to go Oh, we have three more to go Number 29 Didn't you replace the batteries in the smoke detectors? A, it's not too heavy B, yes, that must be the place C, there are no more batteries in the cabinet Didn't you replace the batteries in the smoke detectors? A, it's not too heavy B, yes, that must be the place C, there are no more batteries in the cabinet Oh, 훌륭해요 많이 맞췄어 Didn't you replace the batteries in the smoke detectors? 연기탐지기 배터리 교체하지 않았어? It's not too heavy 너무 무겁지 않다 That must be the place B, yes, that must be the place There are no more batteries in the cabinet There are no more batteries in the cabinet We have two more to go Two 개 남았어 Number 30 Are you planning to go to the benefits workshop tomorrow? A, he's from Belfast, right? B, some software upgrades C, I went last week Are you planning to go to the benefits workshop tomorrow? A, he's from Belfast, right? B, some software upgrades C, I went last week 자, 들어볼까요? Are you planning to go to the benefits workshop tomorrow? 내일, 후생복지혜택 워크샵 갈 계획이야? 그랬죠 Are you planning to go to the benefits workshop tomorrow? He's from Belfast, right? B, some software upgrades 어떤 software upgrade C, I went last week 지난주에 갔었어요 나 안 가도 돼 지난주에 갔었어요 I went last week 이게 답이 됐습니다 마지막 Number 31 누가 빨리 맞추나? 맞춘 사람 무조건 퀵뷰 줄게 Number 31 Excuse me, the market's closing in 5 minutes A, I'm almost finished shopping B, in the storage closet C, yes, he took it Excuse me, the market's closing in 5 minutes A, I'm almost finished shopping B, in the storage closet C, yes, he took it Excuse me, the market's closing in 5 minutes 이제 5분 후면 닫아요 A, I'm almost finished shopping 쇼핑 거의 다 끝냈습니다 A, I'm almost finished shopping In the storage closet 저장벽장 안에 C, yes, he took it 네, 뭐 이건 상관없죠 자, 여러분 고마워 그래도 오늘 저 이렇게 혼자 외로운 싸움 하는데 그 sensitive 푸드 오늘 거의 2시간 했다, 그지? 2시간 했는데 이렇게 해주신 여러분 자축의 박수 자축의 박수 대단하다 어우, 새 세트를 이모티콘 이모티콘 자축의 박수를 던지고 오늘 마무리 하겠는데 이번 시험은 어우, 훌륭해 그렇죠 이번 시험은 있잖아요 그저 파트 7이 길 것 같아 이제 이번 시험은 파트 7이 꽤 길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 7 파트 7 길 거라고 예상했어요 이번 거보다 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작전을 잘 짜야 돼 알았죠? 이 세 세트 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셨고 2는 이번에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 그 그 정도 계속 요즘 요즘 엘씨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파트 6, 세븐 이번에 뭐 6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세븐이 하여튼 길 거로 예상한다 이번 9월 저 11월 12일보다 19일이 길 거다 그래서 시간 한 배를 잘 생각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민영화 뵙겠습니다 오케이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른 분은 손가락 부러져요 부러져요 알았죠? 다음 주에 뵙겠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See you again Bye 안녕